향마의遠方 精彩의 세상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원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원주 시내에 나왔습니다 한국관 근처 단계동 이라는 데인데요 오늘 토요일 지금 오후 시간대 5시가 다 됐는데 보통 5시 정도 되면 원주 단계동 이쪽 지역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여파로 아주 뭐 직결탄을 맞고 있어요 되게 거리를 보면 매장들도 몇군데 문단데도 많지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문단데도 많고 소상공인들 이라든지 가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직결탄을 좀 맞고 있네요 저 위쪽에는 조금 사람이 있는데 한번 제일 중심통이라는 단계동 중심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미널 뒤쪽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한적합니다 이 빨리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 저도 마스크를 사러 시내를 나와봤지만 마스크를 구할 데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날 마스크가 풀린다 그러는데 한번 살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내에 이렇게 나와보면 뭐 한 5시 5시간대지만 토요일 2시간대되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뜨문뜨무 입고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좀 견뎌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계형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영업자 식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직결탄을 받고 있어서 무실 이택지 쪽 한번 와봤습니다 이쪽이 신생상가 쪽 이래서 이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무실 이택지 쪽 이쪽 한번 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버거킹 쪽에서 법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무실 이택지 입구입니다 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없고요 차만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여 들어가면 택지 이택지 쪽인데 여기서 원주 처음 1차 코로나 환자가 방문했던 업소들이 조금 있는 곳입니다 뜨끈뜨끈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도 진짜 사람들이 없네요 원주시청 쪽에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1차 1차 확장 확진자들이 하신 분이 한 분이 이쪽 지역을 다녀갔다 그래서 여기도 상가 쪽이나 이쪽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상가 안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고 여기가 제일 중심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쪽 못난고양이 이쪽 골목쪽도 지금 제일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기 차들이 엄청 막히거든요 차도 많고 사람도 그런데로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도 있고 이래서 근데 오늘은 유동인원도 없고 그리고 확진자 소식에 의해서 원주시내가 조용합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수협쪽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쪽도 상가라든지 사람들의 왕래가 여기 보시면 조용합니다 빨리 코로나 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잘해 피자 소식 전 바퀴 소나 Equip 대구